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2부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부가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랐느냐? 그것은 돈이 되게 아니 이게 내용은 짧은데 좀 강렬합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이 또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그걸 좀 담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잘랐습니다. 물론 뒤에 발견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그럼 봅시다. 후기 어? 이 짧은 글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일단 써주신 댓글들도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걱정들 해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무당을 찾아가 봐라 이런 조언이 제일 많았는데요. 근데요 감사하지만 저는 미신이나 종교 같은 걸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뼛속부터 완벽한 이과 사람이라서 이런 일로 점집이나 무당을 찾는 일은 절대 없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체질이 그래요.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단순히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 제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친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한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하늘에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5년 동안. 게다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뭔가를 좀 하기엔 좀 그래요. 기분이 그지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흐린 눈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여기 댓글들을 보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한테만 살짝 말씀드리고 결혼은 뭐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잠시 미뤄볼 생각입니다. 또 동시에 정신과 상담도 다녀볼 예정이고요. 남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히 살펴볼게요. 다들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무당이나 점집이 싫으면 흥신소라도 꼭 가봐요. 아니 쓴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정말 안 무서워요? 2번. 야 이과부심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야 너는 여기 사람들이 너보다 멍청해가지고 점집에 가라는 걸로 보이냐? 나도 이과 출신 연구원인데 그런 거 아예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그래도 이러면 흥신소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뭐 어디를 가? 정신과를 가겠다고? 그래 꼭 가라.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너 진짜. 3번. 아니 뼛속부터 이과인 사람이 뭐 타러 여기에 글을 썼을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될 거 말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받으면 뭐 답이 나온답니까? 야 뼛속부터 이과라서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4번. 에? 뭐야? 아니 여기서 정신과를 왜 가? 거기 가면 뭘 얻을 수 있는데요? 뭐 남친은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꿈을 꾼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되덜. 정신과를 가겠다는 말 자체가 여기 조언들을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말인데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왜 물어본 거예요? 5번. 야 조상님들이 단체로 와도 절대로 막지 못하는 그야말로 한시대를 초월한 세기의 사랑이로구만? 그래요. 부디 꼭 결혼해가지고 행복하시길. 끌 끌 끌 끌 끌. 6번. 야 후기 어처구니가 없다. 나도 이과에 극티인 사람인데 안 저래.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꿈부터 믿지 말았어야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미친 개 헛소리만 해대고 있네. 얘 왜 이러니? 끌 끌. 그리고 뭐? 정신과를 가겠다고? 아 그래 꼭 가라. 필요해 보인다. 7번. 이슨이 진짜 웃긴 게 3주 동안 매일매일 같은 꿈을 꾼 걸로 완전 가물입해서 글 올려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나는 뼛속부터 이과인 사람이라 점집은 안 갈 거야? 이러고 앉았네. 이러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서 피를 토하는 거지. 딸내미가 이런 난미시니까 어디 편하게 눈을 감으시겠냐고. 어쩜 좋을까? 8번. 야 그래도 지 걱정돼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라는 마음에 점집에 가라. 모당한테 한번 가봐라. 등등등 조언해준 걸 이과들이 불어 뒤통수 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 한꺼번에 개 멍청하고 미기한 그런 인간들로 만들어버리네? 나는 포함해서 말이지. 9번. 야 얘 주각을 진짜 개노답이다. 아니 이럴 거면 여기다 뭐 타오를 글을 썼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야? 아니 아빠가 돌아가신 아빠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3주 동안 말리는 거면 네 목숨이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진짜 개 빡대가리네 이거. 대답글. 얘 말하는 거 진짜 소름 돋는다. 남자가 지난 결혼하려고 온갖 연기를 다 하고 있는 모양인데 딸내미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빠가 꿈에 계속 나오는 건데 아빠를 씹네. 10번. 뼛속까지 이과생이라 알지. 웃겨 진짜. 야 나도 그런 무석신앙 아예 안 믿는 사람인데 너 말하는 거 진짜 재수 없다. 워딩이 마치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멍청해서 미신을 믿는 거야. 나는 이과생이고 똑똑해서 니들과는 다르다. 이거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꿈도 믿질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도 꾸고 나니까 뭔가 찝찝하고 이상하니까 걸어올렸으면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 난 이과생이라 됐어라니. 세상에. 이게 뭘까? 11번. 세상 똑똑하고 냉철한 나의 심취에 눈 맞고 귀 맞고 하는 그런 거지같은 난미새들 살면서 많이 봤는데요. 얘들은 말이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개지 두 개. 첫 번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20대 초반부터 만난 남자. 근데 나이를 먹은 지금도 봐봐. 사람 보는 눈 더럽게 없어요. 두 번째, 가정사가 불허함. 보통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본인이 가정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지. 딱 이 두 개가 정말 많이 겹치더라고. 아빠가 없어서 가정 역할 비슷하게 해보니까 험난한 세상을 사는 데에 도가 텄다고 자만을 하는 걸까요? 제3자가 보면 야, 저런 남자가 그만한 평가를 듣는다고?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평범한 거 아니면 하타치인데 이건 뭐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상타친 남자 골랐다고 지 혼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12번 나는요, 쓴이 너 같은 부류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여자 혼자 엄청나게 위험한 나라에 여행 가는 거. 남자 혼자 가도 실종당하고 뭔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걸 알면서 가. 그리고 밤 산책을 좋아한답시고 이어폰 끼고 다니는 사람들. 또 술만 처먹었다 하면 길에서 정신 끊어버리는 사람들. 물론 쓴이 너 같은 경우는 이거랑 조금 다르겠지만 남의 말 주고도 안 듣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대다수가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그걸 듣고 사는 거. 아니, 고려는 해보는 게 내 신상이 좋다 이 말인데 그걸 모르네. 거기다가 꿈 내용이 좀 잘 자래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속 나타나가지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뭐요? 남친 인상이 끝내죠? 뭐 술을 많이 마셔봤어? 여행 자주 가? 이게 단순한 이혼으로 안 끝나니까 통곡한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아니, 그리고 누구는 댓글 쓸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아는 거야, 뭐야? 걱정돼가지고 댓글 달아준 사람들 전부 병신으로 만들어버리니? 진짜 개빡쳤네. 13번. 야, 추각을 보니까 쓰니 고집도 장난 아니구만? 난 한순간에 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시간 아깝게 조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라고 합시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연속 계속 꾸며 나타났는데 결론이 뭐야? 니들은 무식하니까 미신 따위를 믿는 거야. 나는 달라. 똑똑한 이과생이니까 정신과 상담받을 거야. 꼭 결혼하세요. 절대 사회 방생 금지다. 알았냐? 댓글. 방생하기 전에 아빠 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너무 찝찝하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보든 아니면 흥신소를 가보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단단히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조언을 해줬는데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버렸죠. 이러니까 폭발하는 거지. 어그루가 제대로 끌렸습니다. 아무튼 이 쓴이는 미신을 절대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 사람 사는 게 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전투잖아요. 그래서 병법을 인용해가지고 한 줄로 조언을 해보자면 공격이 너무 쉽다면 거기엔 반드시 적의 매복이 있다.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